대전시 감찰 담당 직원들이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축소,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감사원이 자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, 대전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이 무단으로 당직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. 하지만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, 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직원은 감봉 2개월에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으며 부당하게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감사원은 대전시에 해당 감찰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